아허 싫어한다 싫어한다.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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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이제 고양이 정수기 운동 먹고 있어 어이구 얘가 들이네 잠깐만 굳어나 얜 굳어나 이러로 아고야기 안돼 야 이리로 어이옵 엄마야, 어떡해. 헐.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그렇지, 옳지. 애기. 뭐야? 아이고, 털 엄청 곱네. 세상에. 애기 배고프진 않아? 이쁘니? 응? 응? 애기가 싫대. 부담스럽대. 조던아? 부담스럽대, 애기가. 개와 고양이네. 근데 이 정도면 야호한 거 아니야? 야호가 가만히 있네.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조던아, 제발 짖지 마, 진짜. 제발, 애기 놀라니까 짖지 마. 응? 간다. 아들, 놀라지 마. 진짜 놀라지 마, 애기. 아휴, 세상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애기. 괜찮아. 아휴, 싫어한다, 싫어한다. 큰일이다.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아휴, 괜찮아. 아휴, 괜찮아. 아휴, 싫어한다, 싫어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패러가, 패러가. 애기야, 이게. 애기야, 내 체급이 높아. 네, 안녕. 오오오오. 아휴. 아휴. 보통, 보통, 보통 마음을 신경 쓰는데 날 신경 쓰게. 야, 애기. 오, 애기 파워 당당한데? 괜찮아, 괜찮아. 와이야. 와이야, 애기 괜찮아, 괜찮아. 어, 애기, 세상에. 괜찮아, 애기. 괜찮아. 어. 근데 애기가 지금 이거 무서워하는 건 아니야, 지금. 왜? 계속 그리도, 애기가 지금. 오, 야, 이제 고양이 정수기 물을 먹고 있어. 와우.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웃겨. 야, 고양이 정수기 물을 먹으면 어떻게 가져가. 그런 거 필요 없어. 야, 겁나 허겁지 거 다 흘리면서 먹는데? 미쳤다. 강아지는 원래 저렇게 먹어. 헐. 헐. 다 흘리면서. 야, 애기 어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기 거 정수기야. 애기. 애기 저거 안 먹으니까 그냥 먹게 좀 해줘. 애기 안 먹잖아, 저거. 너한테는 안 그러는데 지금 조던이 때문에.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너한테 저번에 안 왔는데. 괜찮아. 어. 조던아, 애기 있으면 질투해. 제이, 제이 오빠가. 어? 제이 오빠가 질투해. 너 이거 큰일인데 이거. 어? 어때? 아기 괜찮아, 괜찮아. 애기 괜찮아. 아이고, 아빠가 세상에. 어? 강아지를 그냥.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어가지고. 세상에, 애기가. 어? 애기가 그냥 열받았네.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내 사랑 괜찮아, 괜찮아. 내 신경이 더 안 있어. 아이고, 세상에. 근데 생각보다는 제이가 안 싫어한다. 그냥 제이가. 좀 약간 그런 거야. 썩 나가. 이 정도야, 지금. 생각보다 지금. 무서워하질 않아. 애기가. 지금 무서웠으면 꼬리를 막 부풀렸을 텐데. 꼬리를 부풀리잖아. 어. 어. 꼬리를 안 부풀리는 거 보면 지금 무섭지는 않아. 제이. 그 꼬리도 의외로 안 달라진다. 응. 조던. 제이 무서워? 무서워? 괜찮아. 제이 오빠 착해. 제이 오빠 천사구야. 자꾸 내 꿈을 왜 자꾸 들어와. 어떡해. 큰일이 났어. 애기 질투하겠다. 응. 어때? 컴온. 쏙 들어왔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하품하는 거야. 애기 일로와. 애기 저렇게 막 소리내면 하품해. 고양이 이런 거 처음 봐. 응. 아이고, 조던이 온다. 조던이 온다. 조던이 온다. 조던아, 너 맞아. 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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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어. 조던이 쫄았어. 아, 조던이 되게 숨둥이다. 소현이 형님 끝났어. 소현이 형님 끝났어. 아, 악질한 방에.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홈그라운드에 2점이네요. 어~~ 어? 화학질환방이 끝났네 야 이거 자고 가도 되겠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자고 가도 되겠다 하트 이쁜이가 승민했어요? 세상에 계속 궁금한거야 지금 내 집에서 뭐하나 하면서 야 진짜 제이 밥만 먹으려고 그래 왜 귀엽겨 조던이 진짜 귀엽다 근데 애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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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아기 펭귄모드 됐어 지금 펭귄같아 제 펭귄 조던아 조던 제이 오빠한테 오빠 이쁘게 봐주세요 해야지 애기 일로와 애기 맘마 차려줄게 아빠가 아빠가 애가 드리더라 잠깐만 조던아 이거 오빠 밥이야 안 돼 제이 오빠 밥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귀엽다 신기하다 왜 쳐다보고 있었던데 어이야 우리 도망가져다니 야 왜 고라인이가 죽고 걔가 도망가냐 귀여워 애완 왜 이렇게 귀여워 야 야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상쑤 세상쑤 애기 컴온 일로와 동생 쫄았잖아 응? 애기 동생이 애기 무서워가지고 못 나오겠대 우리 애기 천사 고양이인데 세상쑤 세상쑤 아이고 아이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래 조던아 어떻게 조던 조던 탈출 시도 어 내 뒤로 가는거 봐 내 뒤로 갔어 내 뒤로 갔어 진짜 웃긴다 어이없다 아이고 세상에 이 우주선 이륙하겠네 표정 왜 그래 애기 괜찮아 괜찮아 이쁜애 괜찮아 조던아 조던아 조랐어? 조던거 같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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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던거 같아 얘 안 이런데 이렇게 얌전히 쳐다보는거다 처음 봐 아 그래? 이렇게 안 보게 지금 약간 제이를 볼 때 고양이를 보는게 아니라 약간 어 퓨마라든지 제규어라든지 이런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거 같아 야 너는 지금 퓨마라고 구하네 오이야 오이야 세상에 오레기 오오야 오이야 오오야 우리 제이안 dont 손 손 오오오 우리 손 요기 손 쟈대 박수 오오오오오오 잘한다 이거 하이파이브 한번 이렇게 하고 화이트 descended 2점 근데 이제는 최애는 이제 조던이가 짖어도 짖어도별 관심도 없어요 왜 지금 동훈아 너 편하게 끌어도 되겠다 야 아구 아기 안돼 얘 합창을 하게 되네 이리 왔나? 아무나 와라 아이고 아이고 길막 간다 길막 아이고 길막 간다 길막했어 오빠가 오빠가 자꾸 뭐라 그래? 어때? 네 상렬하게 대줘 이쁜이 동생한테 그렇게 무관심하면 어떻게 오빠가 돼가지고 귀여워 저 노래 눈치 좀 그만 봐 자이 오빠 착해 아니 너 말고 조다 여기 일로 어이없어 야 이거 야기 건데 둘 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조던 아니 조던이 거 아니라고 저 등치에 안 맞게 나? 등치에 안 맞게 와우 나? 와우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기 안녕 눈빛이 달라 조던하고 대화하는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 아빠 맘마 준다니까 일로와 일로와 옳지 아이고 잘 뛴다 조던이 안녕 아 이건 길냥이 사료야 이것까지 탐내려고 하지마 조던 빠이빠이 안녕 나중에 또 만나 나와요 삼촌이 놀러 갈게 대답 잘하네 응 대답 개 잘하네 옳지 아이고 이쁜 애사람 애기 오늘 동생이가 와가지고 애기 많이 놀랐지 그래도 동생이랑 안 싸우고 얌전히 잘 있어줘서 고마워 이쁜이 응 응 나중에 또 놀러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봐 ㅎㅎㅎㅎ 애기 이뻐 아멘 아멘